경주시는 서민 경제 살리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오늘 중앙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. 이번 회의에는 금융기관과 전통시장, 숙박 외식업계 등 22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KBO 총재배 야구대회와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조만간 개최될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침체된 관광 경기를 살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. 또 장기화된 가뭄에 농민들을 위해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농업용수와 식소 확보 대책도 적극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